지훈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게이스타일 주신에 오메덕 고자입니다 10년 후에는 사실 좀 먼 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10년 후에 예상을 해보자면 어떤 길이든 저에게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지훈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사실 또 팬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마주할 일이 사실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2022년에는 조금 더 아름다운 한 해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훈 되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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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